동대문구가 구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관내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구는 2개 주 8명으로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왕복 6차선 미만의 관내 주요 12개 도로를 주 단위로 순환 단속합니다. 단속 시간은 출근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며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수기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